자 오늘이 몇일입니까? 9월 24일 시장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예상했던 대로 시장은 약간 혼자 양상을 보였습니다. DAW하고 S&P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고는 하지만 장중에는 좀 빠졌다가 올랐다가 결국은 강보합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. 올랐는 폭이 겨우 DAW가 0.15, NASDAQ가 0.14, S&P가 오히려 더 많이 올랐네요. 0.28% 상승 마감했습니다. DAW 지수는 사실 상대적으로 NASDAQ 보다는 좀 긴 흐름을 봤을 때는 조금 덜 올랐다고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꿋꿋하게 좀 버티고 있는데 더 올라가기는 약간 버거운 모습입니다. S&P 500 지수도 어제 조금 몸통이 좀 짧은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보조표들이 아직은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더 올리기는 조금 버거워 보이는 그런 모습이 일단 진행이 되고 있어요. NASDAQ은 S&P하고 DAW 보다는 오히려 고점 돌파에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 7월달에 고점 2만 1,000포인트 넘어섰다가 이게 선물이라 가지고 당시에 현물 가격하고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. 지금은 2만 포인트 다시 또 돌파 했는데 일단 2만 포인트 좀 넘었으면 일단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조금 유리하긴 할 것 같아요. 지금 지표를 조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10월달에도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더 단행할 수 있다는 기대가 좀 더 있어요. 그래서 곧바로 기적 지표만 보고서는 이게 다 올라왔다. 정보증까지 왔다. 이렇게 해가지고 쑥 빠진다.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구간입니다. 이제 9월 말이고 10월달에 또 금리 발표할 때 이번처럼 또 0.5%를 또 인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런 기대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이번 주까지는 일단 볼 필요는 없고 오늘 10시에 주택 가격 지수 발표가 있고요. 11시에 리치몬드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. 서비스 지수도 있고 소비자 실내 지수 또 발표가 있습니다. 아주 오늘은 시장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지표는 아닙니다. 그래서 오늘 주가의 움직임은 또 아직은 큰 이슈가 없는 그런 게 예상이 되는데 또 돌발적으로 뉴스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. 그리고 어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했다고 하는데 주가 지수는 변동은 없었지만 그런 전쟁 위협 때문에 골드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. 이스라엘이 여기저기 그냥 미사일을 쏴대니까 안 그래도 미국이 금리이나 하는 그런 구간이라 가지고 골드가 안 빠지죠. 계속 체육가를 갱신하고 있고 전쟁 위협까지 더해진다고 하면 골드가 빠지기가 좀 어렵겠죠. 반면에 실버는 빠졌어요. 같은 기금속이라고 하지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. 실버는 산업재로도 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기금속으로만 봐서는 조금 어렵고 골드를 따라는 거지만 어제처럼 반대로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. 어제 실버가 2.65%까지 빠졌으니까 상당히 많이 빠졌다가 조금 되돌려 가지고 일부 반등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실버는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오일 한번 보면 오일도 추세대 타고서 이렇게 쭉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추세대 상단까지 거의 다 왔죠. 어제 이스라엘이 레바람 공격했다고 해가지고 오일 가격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어요. 오일 가격이 사실 중동쪽에 전쟁 위협이 생기면 산유국끼리 충돌이 있다고 하면 이제 기름값이 좀 올라가겠지만 레바논 쪽에는 그렇게 기름이 많이 안 나는지 별로 영향이 없었어요. 자 그리고 가스 가스가 폭증을 했어요. 보시다시피 오일하고 가스는 반대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에너지지만 같은 방향으로 해석해서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제 유로 쭉 빠졌고요. 파운드도 올랐어요. 통화들도 조금 혼조향상을 보이고 있는 중이고 호주도 올랐고 캐나다 올랐고 쭉 올랐는데 결국 유로만 빠졌네요. 에너 약간 올랐고 스위스프랑 조금 올랐습니다. 오히려 영국, 호주, 캐나다, 뉴질랜드 이런 통화들은 조금 올랐는데 오히려 위험통화군이라고 할 수가 있죠.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, 스위스프랑 오르긴 올랐는데 코딱지 만큼 올랐습니다.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미국 달러가 이렇게 되면 약간 유로에 대비해서 보는 게 좋아요. 유로가 쭉 빠졌죠. 그래도 호주나 캐나다 이런 것들이 통화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현재 미국 달러가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. 아무튼 오늘 S&P 좀 들이대어 봐야 될 것 같고 일본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. 에너가 어제 조금 올랐죠.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니케이지수가 소폭이나마 상승을 했어요. 많이는 안 올랐고 장중에 1.17%까지 올랐는데 결국 0.37% 소폭이 오른 걸로 마감을 했습니다. 일본 지수는 나사닥처럼 조금 보이네요. 그렇죠. 나사닥 차타와 비스블이 하기가 안 돼. 앞전에 빠질 때는 아주 무섭게 빠졌어요. 그리고 또 급반등 또 나오고 장이 오래 들고 가서는 본란할 정도로 굉장히 굉장히 크게 모든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. 항생 어제 또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. 윗단 정보총까지 가려고 하는 건지 앞전까지는 계속 항생이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 여기서 돌파한 다음에도 돌파하고 난 다음에도 곧바로 다시 빠졌죠. 빠졌는데 추세대 약간 지지하면서 방향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추세대 형성해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.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는 추세대 상단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오늘도 항생은 매도 관점으로 조금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봉이 결국은 올라가는 그런 추위라고 하더라도 어제 오전장만 하더라도 보시면 올랐다가 곧바로 쭉 빠졌죠. 오히려 장이 끝난 다음에 미국장 개장하고 이때 더 오히려 올랐던 것 같아요. 오늘 일단 상승 출발 하려고 꼼짝 않고 있습니다. 보통 항생이 프리장에서 움직였던 방향하고는 반대로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. 그대로 이게 오늘 갭상승해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쭉 이어서 올라갈 가능성 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장 시작하기 바로 직전이니까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 항생 거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